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간장 새우 이거 내게 기름을 더 넣기 고추냉이를 넣는다 맛있어 고추냉이를 넣으면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냉이를 넣는다 고추냉이를 넣는다 이건 고추냉이를 넣는다 고추냉이를 넣는다 고추냉이를 넣는다 깻잎 면밀 땡쫓기 넌 맛있어 면밀 면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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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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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